문 꺼 이소 후후우세요 떨어지면은 안전하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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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말해! 된다 말해 빨리! 캬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 뭐야! 아니 흐흫 뭐야 더 내려가야 되나 이거? 아닌데? 다시 네 컴퓨터 게임 아니고 풀스입니다 풀스 내려가는 기술 있잖아요 가먹었다 라고 한다 아 다시 꼬매 다시 꼬매 내려가는 기술이 뭐 있지? 내려가는 기술이 응 샤샤 갑시다 어 완벽해 еголя, 내려간다 내려간다 얍 좋아 sels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가버렷 캨에에엥으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온라가 올라가올라가 그렇지 으아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가버렷 됐다 내려갑시다 으힣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됐다 이 딸랑이들 뭐야? 들고 가보자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이 뭐야? 맞네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해서 줄 세워서 점프해서 가는거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오케이 됐다 치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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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씨! 쨔씨! 이 새끼야가! 어디서 이 이씨 양념간장에서 이 새끼야! 으아악! 헐... 난 꿈을 꾸었죠 오씨... 말도 안 돼 어디서 오씨... 죽어지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치야! 완벽한 쩔었어 치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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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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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아씨... 이게 땅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해야되는거네 이거 아... 가자 물 먹으면 안 돼 이거 다시 한번 휘익! 여기야 여기 아야 그건가 여기? 여기 위에 꼬맨 다음에 저 밑에도 꼬맨는거야 점프로 가는거네 오우 자 오른쪽에 연결하고 갑시다 오케이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ㅏ 좀 똑똑했냐? 으이이아앗앗앗! 완벽해 오 뭐야 왜케 잘하냐 나아? 창의력이 남달라아 아rences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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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냐 슈바 한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아니 연결 연결해 그래 놓고 땡겨 오케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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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새끼 새끼 그냥 던옥 넘어 새끼네 아이고 뭐야 쟤 왜 있는거지? 내가 죽을거 같애 뭔가 일단 가보자고요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맞네 뒤에 뭐 있는거 아니야? 원래 이런거에 도전자리가 숨겨져있거든 역시 아쒸 야 잠깐만 잠깐만 으쒸 아이씨 아이씨 실 때문에 야 실봐봐 지금 다리가 얘가 아이씨 이거를 아 밑에 있네 밑에 밑에 하고 오자 어우쒸 빨리 하겠는데 이거 어 어 어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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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으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걸 갈수 있다..inquja 된다 된다 훈 poorly 된다 얏허 덕덕해 떡덕덕떡 떡덕하둥 으안 돼요 잠깐만 얼렐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냐 오 여기야 여기 아니야 으음 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아따 야아 이거를 다시 일로가야되나 이거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저기 있군 츄음!!! 잠깐만잠깐만 아라라라라라 그렇지 어휴 어휴! 좋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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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인것 아이템 먹은거 맞어? 어휴 딱 걸렸다 아휴 어휴 оты아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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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두 어 됐다 됐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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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위에 뭐 있네 이거를 뭐 밟아야돼, 이거를 땡겨야되나? 역시 역시 새쓰게머르덕 흡! 최악! 오케이 이게 문 꺼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문 꺼 됐다 convenience 아 이거 뭐야, 아 부끄럽구만 아, 뭐야 뭐야! 아 잘못했다 이걸 뭐야 이거 어떻게 어려워 다시 아 저기 계속 가야되는구만 이게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오 저기 위에 뭐있네 자 더 내려가 더 더 어 할수있어 더 더 더 더 더 아 더 더 더 더 더 내려가 더 더 더 내려간거 맞냐 얘 안 내려가잖아 점프하면 되는데 점프하는 순간 죽을까봐 자 물턴 지나가면 가자 봐봐 어떻게 가 이거 이렇게 가야돼 그냥 다시 아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다시 오케 오오오오 문제는 어떻게 가 아까 다시 가서 그걸 해야되나 보다 그치 다시 가야돼 아아 괜찮아 저게 뭔가 추억같은거야 추억같은거 오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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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짧게 갔어 아아 나아 더 길게 그렇지 이렇게 가아 그렇지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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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뒤쪽 나가는구나 그죠? 미케쓰! 야! 잠깐만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 묶자, 아 묶고 가면 되나? 여기, 아 맞다 여기 묶, 묶으면 되는구나 여기 아아 맞다 그걸 깜빡겠네 아이고 있었어요 저 믿죠? 윽! 윽! 아유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어 어여 으음... 쭈아악 됐다 그렇지 안넘, 안넘어지게 여기도 묵고, 여기도 묵고 점프로 가면 되겠죠? 됐다 갈매기 씨끼 된다 어, 위에 뭐 조개 있는데 조개? 뭐야 여기, 어 잠깐만, 어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뭔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조개 있는데, 아 조개가 아니라 개가 있는데 개 야! 아니면 아, 이건가? 여기 설마 이거, 아닌데? 아니다 통나무가 반짝거린다고요? 아 아, 슈발, 뭐야! 꺼져, 이씨! 조개는 내꺼야 우우스, 아름다운데 조개 가자 오우 흐헣, 평신새끼, 헤헤 아, 흐헤헤, 평신새끼, 아 오, 오 이거, 이거구나, 대박 완벽해 오우, 오우, 오우 이 새끼가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이거 뭐할까 이거를 돌리면 도둑 저거 뭐해야 되는데 잠시만 뭐지? 아, 뭐 이마, 뭐 아, 뭐 이마 뭐, 씨, 이 새끼 뭐 아! 어! 어휴! 조개를 유인을 어떻게 해 아, 이 조개로? 음... 아까 그 조개인 줄 알았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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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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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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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허어허헣 자 잠깐만 뒤에서 밀자 뒤에서 밀자 오케이 냄새나지? 슈발라마? 응? 안아? 응? 아주 좋아? 응? 아, 안돼! 아 이 새끼가! 오 다행이다 먹고 가는구나? 어 다행이야 어어허어허 어허허어? 어허어허어허어허어 어허어 나 지금 딱 버, 딱 버티고 있는 줄 아네 아으 딱 버티고 있는 줄 아네 자 이거를 슈퍼 챔프로 갑시라! 아주 잘했어 어, 나 꽤, 나 안막히고 잘하네 그죠? 나중에 막히겠지? 어? 뭔가 또 추억이, 이건 있나버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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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ص 빨리빨리빨리 x10 그렇지 видите 니아야 לה 200년을 지 착륙pi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아 다시 다시 올라가죠 자 이것도 밀어주죠 물을 뜨겠죠 이거는 어? 어어? 어 이때 다시 타이밍이 어이 아니네? 잠깐만 어 잠깐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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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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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뭔가 땡겨서 아 이 낑 올라갈 때 잠깐만 아 이거네 어? 오 아 개똑똑 맞죠 야 이거는 대가리 가시 facto의 모든 대가리가 아닌데 잠깐만 아 잠깐잠만 아 놀라 어 오우 가자 가자 어 어 빨리 묶어 쯇따 에잉 척 완벽해 오, 잠깐만 아이,이, 잠깐만 으 Tudo정 꼬오우 아 잠깐만 이거 c... 아앗, 또 와, 또 와 아你可以 투띠 어떡하냐? 흐흐흫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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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가 빨리 빨리 가서 끝까지 가봐 존댓다 하 하 하 하 오우 이게 왼쪽에 뭐 있나? 몇집 없는데 후유 수우 어유 다시 가보자 이번에 쪼걸 어떻게 하지? 저거? 이게 안다 쪼걸 해야되는데 굽혀 아 Qui표 같다 ㅇㅊ 척을 어떻게 가져와 아니 형 오호ㅗ오헤 야 빨리 야 빨리 흐업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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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호흐흑 흐흑흐흑 안 돼! 안 돼!! 아ㅏㅅㅇ 어떻게 놨는데 안 돼에흐흐흐흐흠 안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ㅅㅂ ㅎㅇㅇㅇㅇㅇㅇ 아흐이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쪽이라 하하 아이씨 아유아 좋아 일단 여기서 여기 멈춘 다음에 밀고 다시 하자 으후~~~~ 그렇지! 그렇지! 으윽~~ 됐다! 됐어! 됐다! 됐다! 이거로 뭉구? 여기를 묶으면 이게 위로 올라와서 걸쳐지겠죠? 오오오오오 개만드! 개만드~~ 잠깐만 비켜봐 이거를 땡겨서 또 밀고 하면 되겠지? 역시 오케이! 아 점점 어려워지는군 호호! 형 고마워요 부표형 긴 부표형 고마워요 오케이! 아 이 새끼 씨바 콩고물 조성어 갈라고 어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뭐 있네 조개를 아! 오케이 오고싶냐 슈바? 아 냄새 스멀스멀 나지? 아 이 조개 냄새 쩔지 아 맛있겠지 아 지금 간보네 지금 안당할려고 에헤헤 멍청한 빡대가리 데쓰 어 잠깐만 아 아니 가둬 아니 가두라고 가두라 아니 여기 모르겠다 에헤 모르겠다 아 그거네 밟는거야 밟는거 여기랑 여기 저기 이 에헤 에헤 뭐여 으음 힘참세 가자 가자 아이 고마웠다 금 이제 쟤는 쪽에서 갇혀있는거잖아 이 게임 잔인합니다 이 게임 정말 잔인하네요 이걸 더 땡기면 되겠지? 이 게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억 억 억 억 족겄네 여기서 지금이야! 오우 내려가 내려는 들어가 뭐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도? 없네 아 뭐야 새옥강새끼 자 여러분 조개조개 반응하지 마세요 강퇴합니다 이래야 들고야되네 여기 어? 어유씨 뭐야 이렇게 매너 이거는 세마리 가둬야되는거야? 아니면 한마리 가두고 움직이는거를 따라가야되네 올라갑시다 일단은 문꼈어 문꼈어? 문꼬 문꼬 어허! 어허! 어허 아aker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하핰하핰핼 야야요 여기서 못하러 Blood 어허 charge 어어 개빡셔 진짜 어유 EN forth 여 Wieder 뜨 B A 안 먹을건데 먹기 힘들어서 이제부터 양념간장겐장나물 무조건 먹어야지 힘들 때문이야 이제 알았어 묶고 앗 아 빨리빨리 오우 오우 이거 어떻게 떨구냐 어음 아아壹이änge 이 Jam 으아 여기 어떻게해야겠냐 저거를 여기 위로 가면 안 돼 이걸 어떻게 떨구지 아 여기 위에 뭐 있나 아닌데 그냥 지나는거 아닐까요? 그런가? 어?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그죠? 소리가 오래돼 보여서 왼쪽에 레버가 있다고요? 어디요? 레버가 어디? 어디 레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지 알아야될 것 같은데 아님 여기 스파이더맨으로 가볼까? 될 것 같은데 그게 좋은데.. 오호오오오오오!!! 엌엣옣!! 뭐여 아니.. 아니.. 아 얍! 흑! 안되겠다 이거를 그렇지 이리로 가고 땡겨 그렇지 응샷 어 뭐야 똑똑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보스전이란 인마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여기다 아닌데 올라가서 저기 있네 저기 저 빨간색 문 꺼서 이게 줄점프로 가면 되겠지 줄점프 냐옹 그 다음에 이 박스 두개를 바닥에 떨구는거겠지 어? 덕분에 올라갈 수 있네 어어 오케이 츄오오 간다간다 간다간다 오우 왔어 대박 오우 이거를 떨궈야될거 같은데 이게 시작했는데 이 버튼을 떨궈야돼 역시 이건가 갈고리 어떻게 갈고리를 위에 더 없어 오른쪽 가보자 이 갈고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하는 거야 야 어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하 아냐 이건 그건 좀 그래 어허 이건 좀 그렇다 이에 뭐있나? 아냐 어 뭐야 하하하하하하 내란 화면이 달라지는데 야 뭐 하나 알아냈다 아 뭐야 이거 터지겠는데 이거 이거 땡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잘라 아까 위에서 점프하시면 오실때 오른쪽에 있는거 같은데 우읍스 우읍스